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입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물론 날짜가 8월 31일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9월 모평이라고 얘기하죠. 생명과학 1 해설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총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문제 하나하나의 원리, 그 풀이 과정, 논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 문제 객관적인 난이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 하여간 그래서 생명과학 1 때문에 내가 아직 여러분들의 의견 잘 몰라요. 지금 등급컷도 모르고 하여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먼저 해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간 여러분들은 좀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 그래서 매년에 이렇게 참 어려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참 힘들다. 이런 느낌 많이 가질 텐데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한 친구들은 충분히 그에 맞는 보상이 되고 점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좀 어려웠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내가 어떻게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수능이죠. 여러분들. 이건 9월 모의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점수 받아보고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어려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각성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남은 수능 때까지 한 두 달 정도 남았나요? 두 달 한 반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기 미약한 부분 보완하시는 그런 계기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난이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작년 수능에 비해서. 그런데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유형이 많아서 당황스러워서 체감 난이도는 어려웠을 것 같아.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종류의 자료와 이런 종류의 유형의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이 나왔다. 예를 들어 뭐 예를 신속항원검사 이런 게 나왔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거라든지 심장 튜브로 연결한 그런 실험이라든지 근수축에서 뭐 힘이 나온 그런 그래프라든지 이게 수능에 다시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는다니까? 문제 푸는 과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알겠죠? 하여간 그래서 난이도로 보면 올해 6월 모평은 많이 쉬웠습니다. 새로운 것도 별로 없었고요. 다인자 가게도 빼놓고는 새로운 것도 없었잖아요. 그거보다는 확실히 어려워요. 그런데 작년 수능이 기준이잖아요. 작년 수능은 문제 푸는 논리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16번. 여러 가지 유전형질 주고 세 가지 주고 그거에 확률 계산하는 게 정말 가짓수도 많고 복잡했어요. 그리고 17번 세포 매칭인데 기역, 니은, 디귿으로 미지수로 0, 1, 2를 숨겨놓고 거기에다가 세포의 핵상도 감춰놓고 그리고 비블리랑 결실이 있었고요. 두 개가 연관된 거 하나가 독립된 거 이 유전자도 찾아야 됐고 엄청 풀이 과정 논리가 어려웠어. 그리고 수능의 마지막 19번 가게도도 어려웠다고. 그런데 이번에 가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작년 수능보다는 수능보다는 이게 쉬워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유형, 새로운 자료에 익숙해지는 그리고 많은 문제를 풀고 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질을 꿰뚫어가지고 딱 치고 들어가는 그런 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렇고. 문제는 개념형 열쇠 문제, 추론형 7문제 그래서 유형은 비슷하고 단원별로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뭐 이따가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호르몬항상성의 한 문제가 더 나오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핵형 분석 같은 거 안 나왔고요. 뭐 그런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뭐 여태까지 나왔던 그 문제 구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기에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신자료를 제시한 개념형 문제. 13번이 심장. 14번이 뻔히 다 알죠. 코로나에 대한 겁니다. 병원체 X가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PCR이 아닌. PCR은 아니야 이거. PCR은 완전 생투 내용이야. 신속항원검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하얀 막대에서 선 두 개 나오면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걸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문제 질문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추론형 문제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어 11번 같은 경우가 감수분열인데 감수분열 그림을 일부만 주고선 했단 말이야. 이게 독특했어요. 매칭인데. 그 다음에 18번 요게 이제 전좌가 나와가지고 매칭인데. 비블리와 전좌가 나와서 당황스러웠을 거야. 그런데 요거는 선생님이 올바원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를 선생님이 보여줬어. 전자원리를 상크스 때 또 설명하고 문제까지 내가 올바원 보여주고 바로 직전에 했던 시즌3. 8월 초에 나왔던 시즌3에서 이 전좌 문제를 내가 많이 보여줬다고. 두 문제라고 보여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했던 친구들은 그나마 조금 덜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요 문제가 전좌 빼놓고는 할만했거든. 19번이 근수축인데 근수축의 그래프를 독특하게 해줬지.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갔어. 그것도 자세히 보면 수축과 이완을 구분해주는 건데 어렵지 않았거든. 그런데 밑에 이제 또 계산하는 게 좀 만만치 않았고. 6월 모평과 비슷한 수준의 논리 과정인데 그래프 하나가 싹 들어가서 체감 난이도는 더 높게 느껴졌을 거야. 그래서 신자료와 신유형이 여러 개가 쏟아져 나왔다. 선생님은 오히려 이런 유형이 더 나아.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 16번같이 문제를 알아도 이거는 정말 일본식 표현으로 노가다 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는 너무 이상하다고. 오히려 신자료, 신유형이 나와가지고 문제풀이 논리는 짧은데 누가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서 또는 이거를 본질을 꿰뚫는 그 능력이 있어서 잘 보느냐. 그러면 금방 풀 수 있는 이런 유형이 더 나아. 변별할 때는. 수능에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최고란도 이 전자 얘기는 내가 좀 예언해 얘기했고.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 가계도가 오히려 세 번째 페이지 보러 왔는데 어렵지 않았어. 뭐 그 얘기 다 했던 거야. 8번 세포 매칭인데 이제 저 뭐냐. 8번이 세포 매칭이구나. 8번은. 세포 매칭인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따 설명해 줄 텐데. 3쌍 6개 유전자 준 거야. 그리고 일부 감수 분열 매칭. 이게 좀 독특했지. 그리고 15번 전도인데 다른 지점을 자극을 했어. 이거 다른 지점 자극. 이거는 선생님이 이거 여러 번 문제를 만들었어. 진짜. 그 다음에 16번 가계도는 아주 평이했어. 16번 여러 유전 형질 주고. 3개 형질 줬죠. 복 대립, 중간 유전. 그 다음에 우열 뚜렷한 거 3개 주고. 부모가 누구냐 찾는 거야. 가짓수와 확률. 어렵지 않았고.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것도 이따가 내가 풀이를 해서 보여줄게. 근수축, 힘이 들어가서 힘 그래프가 들어갔어요. 조금 당황스러웠고. 자, 그 다음에 단원별 구성은 쭉 이렇게 되는데. 요번에 호르몬 항상성이 작년 수능 그리고 대부분 다 두 문제 나왔거든. 작년 9월 모평도 요게 세 문제 나왔던 걸로 내가 기억해. 근데 작년 수능이 됐건 그전 수능이 됐건 대부분 두 문제 나왔는데. 6월 모평도 그렇고. 요게 세 문제로 들었어. 대신 요기 생명활동과 이루어지고 여기가 한 문제를 줄였더라고. 알겠지?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 그리고 핵형 분석 꼬박꼬박 나왔는데 그거 빠졌고. 요번에. 자, 그리고 또 특징이. 음... 세포 매칭이 세 문제나 나왔어. 그게 이제 특이하지. 아, 이거 중요하다. 다인자가 안 나왔어. 다인자 정말 연습 많이 했지. 그치? 그래서 3대 킬러 문제로 가계도 돌인변이 다인자를 찝을 정도로 다인자가 아주 위력이 대단한 그런 유형들이 많았는데. 스킬 공부도 많이 했는데. 다인자가 요번에 안 나왔어. 그래도 대비는 하자, 얘들아. 수능에 갑자기 뒤통수 빵 때려서 나올 수도 있거든. 알겠지? 다인자 안 나왔다 특징이고. 항상성이 무려 세 문제나 하는데. 체온 조절이 또 안 나왔어. 작년 수능에 온탕 그다음에 냉탕 들어갔을 때 그런 독특한 문제로 정답률을 아주 확 떨어뜨렸는데. 요번에 체온이 또 안 나왔고. 세포 매칭이 무려 세 문제나 나왔고. 돌인변이 전자까지 해서. 그런 특징이 있다. EBS는 거의 반영된 게 없어요. 그런데 수능완성이 좋은 문제 있다고 내가 강의도 했는데 특강도. 수능완성이 수능에 또 다시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총평을 했고요. 개별적인 문항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가 조금 낯선 게 나왔죠. 그런데 이 생물의 특성에 대한 자료는 좀 낯선 게 나오긴 합니다. 소가 식물의 섬유소를 직접 분해할 수 없어요. 섬유소, 섬유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소화기관에 섬유소 분해하는 세균이 있대요. 그래서 세균의 대사산물을 에너지온으로 이용한다. 세균이 섬유소를 분해하면 거기서 분해된 그 물질을 갖고 에너지온으로 소가 이용한다 이거지. 세균도 그러면 그 에너지온 일부를 얻고 소도 얻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생관계야. 상리 공생관계야. 세균에 의한 섬유소 분해 과정을 밑을 구워놓고 되새김질을 한다 이거지. 되새김질. 여기 위로 들어갔던 걸 다시 입으로 토해내서 씹고 삼키는 되새김질 많이 알죠. 그래서 이런 적합한 구조의 소화기관을 갖는데요. 다시 자기가 입으로 빼내는 이런 과정. 사람은 그러면 식도 다 영유성, 식도염 이런 거 생기고 그러죠. 그런데 소는 그게 문제가 없어요. 기억. 기억의 효소가 이용. 이거 세균이라고 하는 생물이 하는 어떤 분해 작용, 물질내사나 효소 반드시 사용됩니다. 니은은 적응과 진화. 맞죠? 이런 적합한 구조를 가지니까. 디귿 소는 세균과의 상호작용. 상리 공생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다. 2번 문제 갑니다. 자, AB 질병인데 후천성 면역결핏증 에이즈랑 헌팅턴 무더평용은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죠. 헌팅턴 무더평 또 나왔습니다. 자,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고 이렇게 되는 건 이거는 헌팅턴 무더평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면역력 약화되는 건 에이즈가 되겠죠. 기억. A는 헌팅턴 무더평 맞고, 니은 B의 병원체는 바이러스, 에이즈 이거 병원체는 HIV 바이러스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AB 모두 감염성 아닙니다. 헌팅턴 무더평은 유전병이야. 자손에게 유전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감염되지 않아요. 틀렸고. 정답이 ㄱ, ㄴ, ㄴ, 3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